저건 색깔 레드예요, 아니면 레드예요? 아, 진짜? 레드야, 레드. 저거 다 유행 지난 색깔을. 야, 다 못 봤는데. 야, 같이, 야, 같이. 잘 나왔어? 네, 잘 나왔어. 일부러 버려버린 거야. 여기 일단 센 게 돼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부탁하지 말라는 그런 게 좀 세게 했습니다. 영리하다, 영리. 와, 눈을. 스타일 그냥 좋아졌는데? 장가 가겠네요, 이거? 이게 알지? 요즘 유행하는 거. 이정재의 빨간 머리. 빨간색 머리로 하니까 그냥 오징어인데요. 여기야? 아니, 여기 아니라 이정재 같다고. 이정재 같다는 거지? 네, 오징어. 아시나요? 오징어가 아니고 이정재라고 그러라고. 네, 이정재 같아요. 진짜 오징어 같다. 오징어에다가 초고추장 찍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정재 했으니까. 네. 다음에 누구 하고 싶은 사람 골라. 저는 아무래도 뭐. 탕현규야? 막말 대잔치구나. 박영규. 제가요? 주유소 습격사건. 일단 통춘기 다음에는. 통춘기 다음에는. 오우야. 앤. 앤이 알好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